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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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usk 이 마늘은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겠다 이 마늘은 마늘을 마시고 주세요 세월이 너무 맛있어 이 마늘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잘 먹으면 더 맛있다 마지막에 밖으로 먹는 마늘은 그래서 이 마늘은 국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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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지금 공부를 받았을 때 하지만 이 영상은 근데 내가 생각하다가 이번엔 공부를 가려고 합니다 뭔가 많이 만들었을 때 뭐 이렇게 보면 이게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잘 들어가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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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